이번 시간에는요. 앞에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룹이나 컨디션 같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좋은 코드냐 라는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될 건데요. 지금 이 사진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뭐 재밌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고 컴퓨터도 여러 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장면은요. 페이스북의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오피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프로그래밍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다. 그래서 좋은 팀을 위해서는 좋은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좋은 코드라는 건요. 결국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사람을 위한 코드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 하나인 마틴 파울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까지 글자가 나서 잘 안보이네요. 마틴 파울러라는 분이 계신데 마틴 파울러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바보나 짤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를 짜는 것도. 바보도 짤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적어야 된다. 이분이 워낙 돼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야. 한 번 시간 나시면 마틴 파울러를 구글에 찾아보시면 좋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결국 혼자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개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학교 숙제 정도는 혼자 많이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배워서 진짜 쓸만한 거를 뭔가를 만드시려면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을 위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는 코딩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규칙을 코딩 컨벤션이랍니다. 그래서 이 코딩 컨벤션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작업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파이썬에 특화된 코딩 컨벤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코딩 컨벤션입니다. 사실 코딩 컨벤션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규칙이라고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실제로 이런 규칙을 딱 정해줬고 이것만 따라야 되는 규칙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그건 이미 인터프리터에 들어가 있겠죠. 규칙은 없고 팀마다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마다 아니면 또는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규칙을 공통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 일관성을 따르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알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다. 내가 어렵게 작성한다고 해서 물론 그 팀의 평균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조금 어렵게 쓰고 좀 다양한 문법을 써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렵게 써도 전혀 상관없지만 팀이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코드 나중에 배울건데 파이썬이 코드라고 파이썬 스타일의 코드가 있는데 그것만 다 주구장창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팀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나의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이썬 코딩 컨벤션 중에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들여쓰기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사실 다 스페이스4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4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탭을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탭을 쓰고 어떤 분은 포스페이스를 쓰다보니깐 화면에 보기에는 같이 4칸이 띄어져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이거는 인덴테이션 에러가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썬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포스페이스로 권장을 많이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팀 내에서 혼합해서 쓰지 않으면 됩니다. 혼합해서 쓰면 당연히 에러가 나기 때문에 혼합해서 쓰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드시면 됩니다. 파이썬의 코딩 컨벤션은 PEP에서 파이썬 Enhanced Proposal이라고 해서 파이썬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들을 적어놓은 파이썬 프로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파이썬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공통의 의견을 내고 그걸 파이썬 파운데이션에서 채택을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인데요. 이 PEP에 여러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8번이 파이썬 코딩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다 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안 나시면 간단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여쓰기 공백은 4칸을 권장을 하고요. 한 줄은 최대 79자까지 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 이유는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79자가 넘어가면 스크롤을 옆으로 옮겨야 된다던가 뭐 저는 굉장히 큰 모니터를 씁니다. 그건 저는 상관이 없는데 좀 작은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79자로 좀 한정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백은 좀 피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선언했는데 이 함수에 여기 두 칸이 현재 지금 비어져 있죠. 이런 경우를 불필요한 공백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띄울 필요 없이 붙여서 쓰는 것을 권장한다.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띄울 필요는 없다 라든가 그 다음에 연산자 같다 등호죠. 등호 뒤에는 한 칸 이상을 띄우지 않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웠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두 칸이 띄워졌을 때는 이거는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다 붙였어라. 물론 여러분의 팀에서 우리는 두 칸씩 띄우겠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한 칸씩만 띄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주석, 주석은 이미 여러분께서 숙제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샵을 붙여가지고 코드를 설명한 내용이죠. 사실 마틴 파울러는 이 주석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코드다. 왜냐하면 그냥 읽히는 게 제일 좋은 코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석은 항상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코드가 바뀔 때마다 갱신해주는 게 좋고 불필요한, 의미가 없는 주석, 이거는 굳이 달아줄 필요가 없는 주석, 코드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은 빼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l, 대문자 o, 대문자 i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 이게 지금 l, i, 숫자 0, 그 다음에 o. 이게 5고요. 이게 숫자 0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의 폰트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l인지 l인지 물론 copy&paste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빼라. 이런 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함수명은 소문자로 만들고 필요하면 밑줄로. 그러니까 함수명을 쓸 때 여러분들 동사를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변수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getArea 이런 식으로 해줄 때 이 getArea를 붙여버리면 getArea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일 땐 밑줄을 써주시는 게 밑줄을 underbar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해라 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맞냐. 우리가 과연 pep8의 기준으로 썼는가는 flake8이라는 모듈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코드를 만약에 작성했다고 칩시다. 했을 때 딱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일까요. 여러분 바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한 칸 10 뒤에 콤마를 찍었는데 여기가 찢어져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프린트 다음에 이거 붙여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띄었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flake8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flake8 테스트를 코드를 확인해줘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flake8 테스트.py 파일의 두 번째 줄에 12번째 칸 이게 12번째 칸입니다. 1, 2, 3, 4, 4, 5, 7, 8, 9, 10, 11, 12 12번째 칸에 빈칸이 있다. 이거 전에 콜론 전에 빈칸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 flake8을 통해서 어우 죄송합니다. flake8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ep8이라는 기준을 flake8이라는 모듈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코드를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인 코드를 작성함에도 많은 규칙이 필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요번 주차에 배운 함수에 대해서 배울 코드를 작성할 때도 많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함수는 가능하면 짧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줄수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작성해주는게 좋구요. 함수의 이름에는 그 역할 이 함수가 뭐에 쓰는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좋습니다. 함수를 한번 보면요. 실제로 함수를 한번 보면 어... 죄송합니다. 그 위의 함수는 print hello world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argument 값도 없고 return 되는 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에 hello world라고 찍어주는거다. 근데 밑에 함수는 어떻죠? get hello world죠. 즉 hello world라는 글자를 받아와라 라는 의미일겁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화면에 찍어주는건 없지만 return을 시켜줘서 어...뭔가 hello world라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좀 java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하는데요. 뭐 get이나 뭐 set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도 어떤 코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get이라는거는 어떤 결과값을 받아오는 것. print라는거는 화면에 출력해주는 것. 뭐 이런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동사랑 같이 써서 어떤 함수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름만 봐도 이 함수가 뭐하는거다라는걸 알 수 있도록 작성해주는게 굉장히 좋구요. 또 다른 하나의 함수에는 같은 역할만 유사한 역할만 하는걸 해야지 여러 역할을 동시에 넣으면 안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여기 보이는 지금 addVariable이라는거는 두개의 변수를 더하는 함수죠. 두개의 변수를 더해라. x와 y를 더해라라는 함수죠. 근데 밑에는 지금 addVariable이라는 이름을 짓고 두개를 넣어서 더하는 것 뿐만 아니라 print 즉 x와 y를 화면에 찍어주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더하기만 해야되는데 그 더하는데 필요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함수를 쓸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는게 안써주시는게 좋습니다. 함수의 이름에 정확하게 그 목적이 드러나야되구요. 그 목적이 그 목적만 이 함수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다른걸로는 인자로 받은 값 자체를 바꾸지 마라. argument로 들어온 값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건데요. 보시면 만약에 countWord라는게 있습니다. countWord가 어떤 글자가 들어왔을 때 그 글자에 글자가 몇개가 있는지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스트링에 글자가 몇개가 있는지 세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좀 더 쉽게 세주겠어 해서 스트링배리어블을 들여오는걸 리스트로 바꿔주면서 스트링배리어블이라고 하는 똑같은 변수명에 할당을 시켜주는거죠.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함수에서 callBy, reference, callBy 그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메모리 주소에 숫자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게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주지 않고 바로 그냥 받은거를 사용을 한다거나 바로 이런식으로 바로 스트링배리어블 자체를 사용을 해준다던가 스트링배리어블에 length를 붙이면 글자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임시변수, temp 변수 같은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사용을 해준다던가 이게 좀 더 좋은 방식이다. 라고 PEP8에서는, 아 PEP8이 아니죠. 함수개발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언제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되는 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함수화 시키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수식이나 복잡한 조건은 식별이 가능한 이름의 함수로 변환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구하는거가 b²-4ac 뭐 이런게 있죠.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다 공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는 근의 공식을 구하는거야. 이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거야. 이거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거고 이거는 원주율을 구하는거야. 라는 것만 알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게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캡슐화라는 것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캡슐화된다는건 그 내부 로직 어떻게 함수가 구현되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걸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수식이나 복잡한 조건은 굳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함수화 시켜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제코드로 실제로 한 번 보면요. 네 너무 넓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코드가 a가 3보다 크면 hello world, hello 가천이라고 치고 a가 4보다 크면 hello world, hello 가천이라고 쓰고 사실 똑같은 일들을 하는건데 여기서 hello world와 hello 가천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코드들은 print hello 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그 조건이 맞을 때마다 그냥 그 함수를 호출해 주라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이 이 코드만 이거 자체가 이제 적당한 예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함수화 시켜서 한 번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해라 라는게 공통코드는 함수로 하는 방식이고요. 근의 공식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근의 공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ac, 뭐 2분의 1을 루트 씌워주는 뭐 그런게 이제 근의 공식이죠. 근데 근의 공식을 보여줄 때 그 일일이 개발자가 근의 공식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함수화, 이렇게 뭐 result quadratic equitation 이라는 함수화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a 계수 b 그러니까 x 제곱의 계수죠. x 제곱의 계수, x의 계수, 뭐 그 다음에 상수항을 abc를 각각 넣어주면 하나의 list 형태로 근의 공식을 구해주는 그 수식의 근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이게 값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1인 이런 수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각각의 계수 값만 여기에 각각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x의 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일일이 적어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는 것을 더 권장한다라는게 함수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가까지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숙제가 조금씩 많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긴장을 좀 하시고요. 코드를 작성하면서 사실 여러분께서 처음 코드를 작성할 때 보통 변수명을 abc로 막 적고요. 함수명도 대충 막 적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어떤 버릇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연습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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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